파이썬에는 여러 가지의 재료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함께 모아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값들은 숫자가 돼도 되고 문자가 돼도 되고 심지어는 리스트가 다시 들어가도 되고요. 그 리스트는 값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값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괄호 그리고 콤마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 갯수는 없어도 됐고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값을 우리가 요소라고 부를게요. 요소 1번, 요소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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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서 보시면 myList1이라는 변수에는 대괄호만 적혀있네요. 이것은 이제 빈 리스트예요. 비어있는 리스트인 거죠. myList2에는 1, 2, 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1과 2와 3이 한꺼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myList3에는 a와 b가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myList1에는 빈 리스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myList2에는 1, 2, 3 이렇게 숫자를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myList3에는 a, b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이렇게 값을 넣어서 쓰면 되지 myList1에는 빈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어있는 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물, 라면의 면, 스프, 파, 계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냄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냄비가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을 그냥 가스레인지에다 붓고 스프를 붓고 면을 붓고 그대로 끓이실 건가요? 안 되겠죠. 어떤 냄비가 있어야지 그 안에다가 어떤 재료들을 넣어서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리스트에도 값을 나중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빈 리스트, 빈 그릇, 빈 냄비가 있어야지 거기에 값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값을 추가하는 방법은 잠시 후 보도록 하겠습니다.